다음은 두번째 아르페셜 패턴을 배울텐데요. 두번째도 4분의 3박자 두번째 패턴과 마찬가지로 두배로 빨리하면 됩니다. 표기를 포기하자면 16분은 표로 연주하면 되겠죠? 두번째 패턴이 4분의 3박자에서는 음, 짜, 짜, 음, 짜, 짜 이렇게 했었죠? 이걸 두배로 하면 음, 짜, 짜, 음, 짜, 짜 B, I, M하고 A하고 같이 치고 그 다음에 I, B, I, M하고 A와 같이 그 다음에 I, 그리고 나중에 두 번 네, 이렇게 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. 두번째 아르페쥴 패턴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. 두번째 아르페쥴 두번째 아르페쥴 두번째 아르페쥴 두번째 아르페쥴 두번째 아르페쥴 두번째 아르페감 한글자막 by 한효정